꼭지가 총 5개고요 운명대로 산 사람과 붙어져 그리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직업이 연예인인데 활자에 도화가 없으면 그게 16번 그리고 17번은 폭력적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고 18, 19, 20이 궁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에 영마에 대한 이야기 6번 꼭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졸업아인곡을 맨 마지막에 꼭 해 하나하나 질문 드리기 1번반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방송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것도 엄청 많이 쓰는데 일단 단면 단면 아 이거 정말 안다 저희가 녹음한 지 이제 3시간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남은 질문들이 많네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게시판이 질문들로 정말 폭주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나 이게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읽어드리고 봐드릴 수는 없고요 안타깝습니다 추천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클럽 게시판 글에 추천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기능입니다 추천 반대가 가능해요 딴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연이나 질문 올려주실 때 최대한 많이 정보도 많이 올려주시고 자세할수록 또 간절할수록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수록 저희가 이제 사연을 소개할 확률이 높으니까 좀 더 정성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게시판 이렇게 구경들 하시다가 본인도 궁금하시다 싶은 글에는 추천을 또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기가 쉽겠네요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명리학 특성상 저는 잘 모르지만 자료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진정성 위주 간절한 분 위주 그렇게 뽑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결해 볼까요 게으른 몽상가님께서 게으른 몽상가님과 바로 뒤에 있는 늑대늑대님의 올려준 사연 두 개가 사실 하나 묶어서 얘기가 딱 좋은 재료 같아요 우선 게으른 몽상가님이 네 이분은 이제 서른 중반이신데 여태 흐르는 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나 이대로 살다가 미쳐서 갇힐 것 같다는 생각에 회사도 집어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 그 이후 마흔 넘은 지금 결론은 실패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결혼, 직장, 직업 등등 모두 내 운에 역행하여 살아가고 있어 이 모양인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타고난 운명은 아름다웠으나 잘못된 선택의 연속으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면 삶이 피폐해지는 건 당연한 건가요? 아직 본격 명리 공부 시작 전이라 무식하지만 절실한 질문을 올립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늑대 늑대님입니다 사주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름과 얼굴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 같은 직업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본인의 사주에 도아와 같은 관련 사주가 전혀 들어와 있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런지요 본인에게 그 꿈이 너무나 소중하여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할 때 그 꿈의 방향과 사주가 너무나 동떨어지게 나오면 참 가슴 아프고 화가 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사주와 관련된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여 꿈을 포기하더라도 사주에서 말하는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추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신 1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을 딱 빼시네 제 친구의 얘기 추신 2 밑강 작가님 저도 웹툰 작가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만화를 잘 안 보는데 제 동생이 작가님 작품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반갑습니다 웹툰 작가님이 남겨주셨네요 늑대 늑대 먼저 늑대 늑대님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같은 해에 태어난 정말 우리가 다 알만한 정말 배우 중에 김명민이라는 배우와 장동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네 둘이 같은 동갑입니다 나이 같군요 172년생 종교가 아닐 것 같죠 최민수 임재범 강원이라는 느낌까지는 아닌가 약간 고맙겠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동근은 4개의 주가 전부 다 도화입니다 정말 도화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장동근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잡지에 참가로 커버 인터뷰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배우가 된 계기를 물어보니까 제 순간 삼수할 때 그냥 친구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 배우가 되고 싶어 친구 따라서 그냥 올라갔다가 자기도 어렸을 때 그냥 하는 일도 심지어 있는데 바로 되어가지고 바로 첫 번째 데뷔하자마자 그 주연을 맡았어요 될 사람들은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뭐 20 몇 년에 지금까지도 큰 기복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김영민 같은 배우는 전혀 명식상으로는 이제 이런 연예인의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생긴 것도 그냥 사실 좀 일반인스럽잖아요 장동근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긴 무명 시간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지금 와서 훌륭한 배우이냐라고 할 때는 다 사람마다 네 뭐 호불호가 있겠죠 호불호가 당연히 갈리겠지만 당연히 왠지 김영민이 훨씬 더 훌륭한 배우일 것 같다라는데 좀 평가다 연기력적으로 연기력적으로 보면 그 대신 이제 김영민에게는 어떤 기운이 있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를 깨물고 그래서 장동근은 어쩌면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냥 자신의 끼, 재능을 그냥 그대로 연기 공부도 전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채 바로 취하네 바로 주인도 되고 스타도 되고 돈도 벌었습니다만 정말 치열하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오히려 더 견고한 자신의 삶을 연기자로서의 삶의 기반을 만든 전혀 반대 스타일의 삶도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삶이냐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 두 배우가 배우로서 누가 더 오래 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김영민이 더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명리학적으로만 봤을 때 명리학적으로 안 봐도요 갑자기 평론가 또 어렵게 모든 법칙에 쓴다는 건데요 힘들고 어렵게 얻은 것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들은 다 쉽게 얻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은 쉽게 얻는 것조차를 얻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더 몇 배의 시간이 걸려서 돼야 되느냐를 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네 팔자가 어땠어라고 얘기해주고 싶냐 왜냐하면 그렇게 얻은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단단하며 오래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또 쉽게 날리겠죠 그 같은 애 태어난 배우 중에 김민종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 다 같다 다 두 동갑입니다 너무 일찍 스타가 됐어요 네 그런데 장동근 씨에 비해서 김민종 씨는 좀 빨리 좀 이렇게 배우로서의 일찍 끝난 편이죠 네 그렇게 이렇게 다른 각각의 스타일링 그러들 보면 어찌 보면 장동근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고 보면 참 장동근이라는 배우가 단순히 인물만 바라먹는 배우였으면 일찍 끝났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본래 하고자 하는 길은 아니었으나 얼떨게 되고 난 뒤에 오히려 스타가 되고 난 뒤에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이죠 학교도 다시 가서 공부하시고 또 일부러 굉장히 그 이른바 꽃미남들 배우들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작품들을 네 그렇죠 김기덕 감독하고 작업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배우로서 오래 살아남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처절한 몸부림이 자기 관리인 거거든요 결국은 앞에 경우랑도 마찬가지인데요 게으른 몽상가님의 얘기랑도 비슷한 것인데 자신의 명식대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삶의 만족도가 높겠죠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삶같이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굉장히 자기 삶에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기 명식의 기운가 그렇지만 거슬면서 사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그럼 이런 삶은 나쁜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삶의 만족도는 앞에 경우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취를 거두어도 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딴 거였을 것 같다 음 아니면 적은 내가 그 당시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꿔서 이 바꾼 것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프루스트 식으로 말하면 가지 않는 길에 대한 회안이 남겠죠 음 하지만 이 삶이 뭐 불행한 삶이냐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바꿔서 또 힘들게 자기 명식의 기운을 거슬면서 얻어냈다면 또 그것은 그 자체는 가치가 있고 또 그 힘들게 얻은 만큼 오랫동안 그 의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늑대늑대님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요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의지다 물론 주어진 바에 명을 좀 지혜롭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명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난 정말 저는 꼭 하고 싶다 저거 말고는 나 이상 생각이 싫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그 인간의 의지와 희망이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명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의학이 좀 훌륭한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대로 살지 않아도 그러면 저렇게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더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많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장 인생에서 죽음 다음으로 최악인 겁니다 낙이 없죠 그러면 그 정도로 절실한 것을 포기하고 난 뒤에 나중에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회 하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그게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게 말해 배우다 연예인이다 이 사람처럼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연예인 같은 지구보다 크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저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연예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무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얄팍한 생각입니다 발판으로 그렇게 뭐 가수가 되고 싶은데 배우가 되고 싶은데 이런 게 아니라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말이 그렇죠 만약에 진정으로 배우가 되고 싶다면 평생을 정말 지방극단에 아무것도 아닌 단정만 맡으면서 살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자신의 꿈인 거죠 네 그거 자체만으로 네 그렇게 해야지 네 근데 연예인 같은 지구보다 크게 성공하고 싶다 어 이것은 그저 욕망일 뿐입니다 꿈이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면 절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 하는 게 좋죠 어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네 어쨌건 늑대늑대님 본인 얘기는 아니신 걸로 하하하하 네 근데 이제 게으른 공상관임으로 얘기를 넘기면 명식은 보내 왔었지만 네 회사를 치부채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게 그게 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네 그냥 마흔은 지금에 그냥 실패를 하셨다라고 스스로 네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몇 살수는 중반에서 지금 그만뒀는데 네 마흔이 이제 갓는 것 같은데 어 결론은 실패라고 하면 그게는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좀 명식을 보기 전에도 오만 5년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어 그렇네요 네 그럼 결론은 실패라고 말하기 단정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요 또 실패의 기준도 뭐 여러 가지니까요 어릴 때 시험 치다가 한 개 틀렸는데 우는 아이도 있듯이 네 그렇죠 근데 모든 해운의 역행에서 살아가고 어떤 해운의 모양인지는 궁금해진다 어 근데 그것이 무엇이 이 문장만 가지고는 무엇이 역행하는 건지 아닌 건지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명식으로 보자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음 아직까지 우리가 이 방송이 초창기기 때문에 사실 좀 전문적인 역량 용어를 쓰면 드러지면 굉장히 네 저희도 몰라요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분은 오행의 균형이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아 그러면서도 자신의 힘이 약하지 않아요 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심강한 편은 아니지만 자신의 힘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 어 특히 월주가 월지가 축토 비견인데요 어 이런 분들은 뭔가 탐구하고 글을 쓰는 쪽 일이 자기 자기의 취급이 될 자기의 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음 어 아니면은 교육을 하는 역할 남을 가르치는 역할 이런 쪽이 굉장히 맞는데 사실은 어찌보면 이런 명식들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 자기가 맘 먹고 자기를 담그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블한 그런 그 어 명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정말 자기 인생을 보고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선택과 판단이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음 뭐 좀 한 5년쯤 더 전에 예 만약에 직장 무슨 직장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다니는 내적성이 안 받다 그럼 직장 다니는게 직장 다니는게 직장 다니는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리랜서로 산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되게 시점이 좀 첫번째 늦어질 수는 있는데 서른다스시면 결코 늦은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서른다스에서 만약에 그런 인생을 바꾼다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10년 정도는 최소한 저는 담그어야 된다가 저의 입장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그걸로 자신의 밥벌이를 하고 자신의 삶에 어떤 명분과 더 즐거움을 또 즐거움을 느끼려면 10년은 더 모아야 된다 네 네 한 20년쯤 전에요 21 25년쯤 전에 파주에 파주에 사는 그냥 방위병을 하던 젊은이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뭔가 저도 젊었지만요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거는 목청 크고 노래밖에 풀 줄 아는데 가수가 되고 싶다는 전형적인 총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정말 되고 싶다 자기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고 노래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그렇게 음악성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목소리는 진짜 큰데 그래서 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 같은 애는 우리나라에 그거 못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뛰어나야 잘생겼더라고 아이돌로서 조금 키크신 그래서 이제 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때 한창 음악평론가 활동하고 있을 때니까 음악평론가 강원일 때 네 보기에는 너 같은 애가 니토라에만 한 천명은 있을 것 같다 집 잘 사냐 그랬더니 집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이 뭐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꼭 하고 싶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딱 한 가지다 정말로 이걸 니가 이걸로 니가 인생을 담그고 싶으면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딴 짓은 하지 말고 10년만 이 집만 해라 그러한 데 얘기하자 그래서 지금 데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뷔를 했는데 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거의 십 년을 갔어요 한 반 년 제가 그동안에 못 볼 걸 많이 봤습니다 또 밴드니까 또 더 힘들죠 네 어느 날 낮에 이제 그 친구들이 있는 합숙하는 데를 갔더니 반지아인데 네 뭐 다 멀쩡한 청년 네 명 다섯 명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아들 두신데 근데 또 술도 마시는 애들도 아닌데 너 왜 이러시면 누웠냐 그랬더니 일어나면 배가 고파서 가발에 다들 누워 있는 거라 아이고 에너지를 채소로 소비하기 효율적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 친구들은 스타가 됐지만 그때는 정말 뭐 무슨 부천 무슨 시장 뭐 이런 행사 네 정말 뭐 이 마이크 앰프 시스템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네 근데 가서 말도 안되는 노래 부르면서 네 10만원 받고 네 근데 그런 무대를 1년에 300회 정도 썼어요 와 그래도 행복해질 것 같네요 어쨌든 연습은 절대량이 그렇죠 그게 뭐냐면요 네 사실은 리더도 리더지만 밴드 멤버들도 그래 썩 좋은 수준이 안했어요 특히 뭐 베이스는 완전 초짜에 가까웠고 네 근데 이들이 그런 식으로 온갖 막 오라는데 오지 말라는데 쫓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3년 지나니까 탁월한 팀업과 하모니를 같이 밴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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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는데 네 근데 히트곡 내 재능이 없으니까 히트곡은 안 나와 월드컵 월드컵 응원가로 떴어요 예 설마 은 밴드 누군지 알겠죠 와 정말요 와 윤두은 밴드에요 그 이야기가 왑이비 중추를 이루는 밴드가 생략했지 않습니까? 나가수에서도 1위 하시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밴드의 히트곡은 없어요. 데뷔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음악평론가 간점에서 보기에 히트곡 많으신데. 그런데 사실 사랑2 같은 걸 락밴드의 히트곡이라 할 수는 없죠.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같은 노래도 사실은 윤도윤의 선배인 김연성이 썼던 종희연이라는 포크그룹의 노래예요. 윤도윤 밴드의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 따로, 아기 따로, 선지 따로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락밴드로서의 히트곡은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약 20년 전에 찾아갔었던.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들도 힘든 시간을 너무나 오래 견뎌냈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특히 음악바닥이나 예술받이들은 좀 힘든 시간이 한 3, 4년 되면요. 대부분 거의 90%는 다 중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늘 하는 말이지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결국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계속 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디선가. 무명으로서. 왜냐하면 그토록 절실했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얄팍한 재능을 가진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농담으로 서울대 국문과 출신 중에 훌륭한 소설가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도 소설가로서는 아니고 주로 그쪽은 중앙대인가? 서울대 국문과 출신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소설가는 고 박완서 선생뿐인데요. 박완서 선생은 입학만 했지 한 달 다니고 전쟁이 나가지고 그분은 참 훌륭하신 분인 게 그 뒤에 성공을 한 뒤에도 절퇴 양력에 서울대 국문과 중퇴라고 안 썼습니다. 그냥 숙명여고졸이라고 썼지.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국문과를 안 다녔기 때문에 훌륭한 작가가 됐을까로 생각해요. 괜히 이상한 뭐 이렇게 이상한 겉먹 이상한 평론 자기기법 이렇게 생기면요. 못합니다. 우직해야 돼요. 자신의 꿈을 지내는 길은 여기 벙커 화장실에 두 벽면에 쓰여져 있듯이 맨땅에 헤딩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런데 뭘 좀 어슬픈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가고자 하고 꼭 그걸로 대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성공이라는 대가를 얻으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뭘로 성공할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할 것인가 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확실히 명략이 인생상담이라는 느낌도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난 계속 허니교같은 빠져들어 빠지셨어요. 그 다음에는 저도 왠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엄마로서 이런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이 아이는 어른이고 아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서 때립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같지 않은 어른같은 말을 합니다. 동생이 울면 더 때립니다. 소파 위에 동생이 누워있으면 밀어버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몸을 덮칩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정말 고민이 막 절절 묻어납니다. 일단 때리고 오는군요. 가리지마 심심히 년생이니까 지금 다섯 살 네 그러세요. 이런 아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렇다고 애를 뭐 펼 수도 없고 말귀를 알아듣게 알아듣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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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듣도 아니고 형식을 보니까 혹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 그래요? 나옵니까? 네 무호일주의 병호월주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른바 가장 강력한 말할까 좀 폭력적 힘을 상징하는 양인 네 이 양인이 일주월주를 찾아오고 있고 당연히 이 화해 뜨거운 불화의 기운이죠. 무호 병호 또 그 옆에는 진토 비견의 관대까지 있으니 이것은 뭐 진짜 정말 흔히 말하면 천상천하 유호와 독전의 안하한 부인의 나 말고 모든 룰은 자기가 정한다 그런 무지막지한 힘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양인을 그냥 그저 폭력적인 힘으로 보았으나 이 양인은 또한 동시에 어떤 경쟁에서의 승리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통상적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런 출중한 능력 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양인이 정인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약간 이제 좀 극단적인 현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한테 그냥 평범하고 통상적인 것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고분고분해지길 기대할 수는 그렇군요. 이 사람의 특성 이 사람의 자질이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는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이렇게 뭐 약물로 만약에 무력화 시킨다면 뭐 ADHD 증후군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항우울제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냥 사고 안 치는 존재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무력화 시킴으로서 그래서 좀 엄마로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게다가 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섯 살인데 대운이 또 병호 대운이에요. 이미 이 자체로도 무시묵지한 양인인데 대운까지 양인이 들어와고 또 심강한데 또 화해 기율이 더 덮쳐와서 아마 이 친구는 일생에 걸쳐서 가장 뭐랄까 폭군적인 지금 시기가요? 시기를 가치게 돼요. 차라리 다행이네요. 어릴 때 온 게 10대 때 오는 것보다 나중에 80대 때 또 80대 불같은 노년에도 97세에 또 오는데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7살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성격이 그렇지만 7살 때도 의사 대운입니다. 또 빠른데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뜨거운 양인의 불의 기운을 크게 떼주고 있어서 10대 20대까지는 이 기운은 좀 유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지만 30대부터는 이 기운이 적당한 균형을 잡게 되니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는 크게 걱정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이 힘드시겠죠? 굉장히 힘드시겠죠.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거꾸로 한 군데에 꽂히면 남들 같은 뚜레의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남한테 지기 싫어서 하는 겁니다. 남한테 지는 걸 못 참아. 이제 호성심이라고 하죠. 나는 어떻게 보면 이기고 싶다. 그런 기운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건 좀 멍청한 놈이죠. 무지막지한 인간은 불구한데 배려가 없네요. 하지만 아직 어릴 때 어리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호성심은 굉장히 많은 성취 동기를 가진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어리 10대 때 제일 힘든 경우가 뭐냐면요. 무기력적인 친구들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뭐 꿈도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가 진짜 힘들지 그렇게 막 자기 에너지로 넘쳐나는 애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어떤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자꾸 부모들이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살살 약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약을 올려요? 그래서 몽뚱하게 그리고 꼭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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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하지만요. 어떤 식으로 머리를 잘 쓰셔서 운동을 좀 어릴 때부터 한두 가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만 너무 황성한 기온입니다. 열을 발산하는 이것들을 좀 몸도 튼튼해지면서 정신적인 밸런스도 잡는 데는 몸을 좀 과하게 움직이는 운동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월주 시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둔 도화가 또 앉아있습니다. 일주에도 있어요. 일주에도 있군요. 도화가 굉장히 강이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는 자기를 정말 남은 특히 어린 나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들어가죠. 자기는 남한테 과시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적인 것도 자신을 주목해 달라는 큰 사인입니다. 그러면 이 주목해 달라는 사인은 피곤하더라도 응해줘야 돼요. 좀 받아주실 필요가 있네요. 부모님이 굉장히 받아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뭔 짓을 하더라도 애들 동생을 패는 것을 칭찬하는 뜻이 아니고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노래를 부른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도로를 넘어선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진짜로 잘하는 줄 알아요. 엄청난 리액션을 먹죠. 엄청난 리액션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에너지 굉장히 좀 더 좋은 구세 에너지 너무 넘쳐서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여섯 줄만으로는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럼 좋아하는 거 위주로 칭찬을 과하게 해주면 폭력적인 에너지가 줄어지는 건가요? 그럼요. 힘을 좀 몰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 이런 친구들 옷도요. 화이트 앤 블랙 해요. 그에 상관이 있습니까? 색깔이? 아무래도 불의 기운을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채력으로 금수의 기운이 강한 화이트 앤 블랙 흰색의 금이고 나는 죽어도 빨간색 입을 거야. 뜨거워. 절대 안 입습니다. 물어봐야 되죠. 친구한테 결제를 해야 되는 인테리어라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화이트 앤 블랙 계열의 옷들이 필요하고요. 음식 같은 것들도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있지 않습니까? 닭고기나 오리고기 치킨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좋은 사람은 없지만 특히 이런 명시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불을 더 돋구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선 생선이나 해조류들을 중심으로 먹이는 식단들을 좀 이 성질을 좀 더 현명하게 완화시 보완하기 위해서 물내기운이 들어온 네. 그래서 생선이나 해조류들 그리고 이제 아직 어린아기니까 매운 음식은 좀 먹기 힘들겠지만 4개의 향신체들 파, 마늘, 고춧가루 양파 이런 종류들을 응용한 요리들 그리고 이제 과일로 따지면 여름에는 수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의 기운을 담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 해조류들이 참 좋겠네요. 그럼 운동도 수영 같은 거 하시면 좋은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수영 같으면 굉장히 좋겠죠. 아이가 좋아하면 좋겠네요. 아이가 좋아해주면 이런 애들이 만약에 이제 아, 수영이 참 좋겠네요. 수영은 바로 이렇게 경쟁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친구 이런 친구들한테는 경쟁이 가능한 쪽을 사살살 몰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면 이기면 지면 지는 대로 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게임에만 빠지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가 이런 걸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패가 분명한 거.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바둑 같은 걸 둔다면 천재기사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큰 거죠. 다섯 살 여아에게 바둑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열 살 전에 다 입단해요. 그런 그럼 이미 이제 우리 응답하라 일곱 발판에서 우리 태기 받잖아요. 우리 태기 고등학교 안 갔지만 떼돈을 버릇 표준만 보장이 그렇죠. 가능성은 다 있으니까요. 굉장한 집중력으로 이거를 해내는 그리고 시지가 신유 금의 강렬한 금의 기운의 상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출한 이 사람만의 재능 한 가지는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도화와 양인이 굉장히 엄청나게 집중해 있으므로 아무래도 이렇게 남한테 자기를 드러내는 바둑은 좀 안 맞네요. 그럼 특별히 바둑은 기보가 남는 거지 사람이 남는 건 안 음식 음식 같은 건 지금 닭이나 그런 건 꼭 피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니까 꼭 안 했으면 하는 거 같은 게 있나요? 빨간색 옷 입는 거 벽지가 지금 빨간색 바로 바꾸셔야 될 것 갑자기 이 친구 금방에 빨간색을 좀 살살살살 지워나가는 좋고 화이트 앤 블랙을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음식에 있어서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조류들 그리고 바나나 토마토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애기들이 쓴 나물 같은 건 어차피 싫어할 거니까 그런 건 상관없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로 된 가급적이면 올리브유 기름을 쓰더라도 올리브유로 쓰는 그런 요리 스파게티 같은 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가 굉장히 화의 기운이 강한 기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목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해서 가령 포도씨유라든가 똑같은 기름을 쓰더라도 포도씨유라든가 카놀라유 되게 좋으시겠다 이 분 일단 저는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가 막 이러면 진짜 HD HD 뭐 하여튼 그것도 걱정되고 또 얘가 누굴 골탕 먹이려고 이러나 이럴 텐데 그렇게 타고난 게 있으니까 그걸 또 잘 조절하면 되니까 자기의 명식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밑강 작가님은 엄마라서 더 감정입이 되시나 봐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어느 동네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막 강가나 바닷가 이런 쪽으로 좀 아이들을 많이 들어가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요즘 이렇게 열대여는 어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 인물의 그 어항 있죠 어항 같은 거를 그 좀 방에 방입구나 이런 데 조선 이렇게 방에 들락날락 하면서 어항 같은 거를 보고 재미있게 만약에 좋아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되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참 좋네요 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찬 그리고 주짐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일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웜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대서출판 생각비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오노프라이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차를 판매 중이지 뭐 지금 연인과 또는 부부사이의 궁합 그런데 또 주변의 반대 이런 내용으로 세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니까 제가 요약본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이분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후회 안 할 수가 있나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분은 궁합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분의 개인사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적인 어떤 이유로 부모님이 반대하고 있는 남자를 만나는 중이세요 남자분은 경제적인 문의기였구나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인생 망치는 사람을 열어봤기 때문에 솔직히 생각이 좀 많아지고 좀 겁이 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합을 보니까 남친은 결혼을 두 번 하게 된다 충격이 또는 뭐 그러게요 같은 사람이랑 두 번 할 일 없으니까 그렇죠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글 쓰신 본인은 무리고 남친은 나무라서 내가 보살피며 살아야 된다는 분도 있고 머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뭐 도대체 남녀 간의 인연 궁합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질문 드려봅니다 하면서 이 두 분의 명식을 또 첨부하셨네요 그리고 개발라불행인님께서는 이분은 지금 결혼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와이프 생년월일을 물어보신 거예요 남자분이시구나 네 근데 안 알려주셨어요 왜 뭐 안 좋게 나오면 반대할 거야 이러고 안 알려주신 거죠 근데 이제 와이프가 말씀드려 라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불길한 예감이 적중을 해서 어머니께서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 이 여자랑 결혼하면 너가 40대 때 죽는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근데 이분이 참 사랑하셔서 결국은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을 해서 지금은 예쁜 딸 둘을 낳아서 잘 키우고 뭐 아파트도 뭐 입주하시고 지금 가장 행복한 날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계신데 이제 좀 또 신경은 또 쓰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84년생이시니까 아직 마흔이 안 되셨거든요 네 30 중반인데 이제 아직 마흔이 이제 한 해 한 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사주에 내 사주에 특수관계인에 의한 제 명이 어떤지 그걸 알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면서 본인 명식을 또 보내주셨네요 네 또 한 분 더 계시죠 네 아포톡신4869님은 이것도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인데요 이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의 사주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선생님 말씀 중에 자녀의 운명이 부모의 영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후천적인 영향인가요 이혼이나 사별 때문에 아빠의 기운을 받지 못할 경우 자녀의 사주에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점점 이제 이야기가 깊어지고 핫 아이템으로 넘어갔어요 네 일단 사실 이제 연애 결혼에 대한 상담은 특히 20세기 이후에 자유연애 시대가 시작된 유부로 굉장히 이제 이런 역술원의 베스트 아이템이죠 네 특히 여자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는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진 명략을 공부하시는 분 많았을 것인데요 제가 어떤 고전을 훑어봐도 궁합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네 뭐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쓰러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다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지 저는 기본적으로 궁합은 영략의 이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냥 인간관계의 하나일 뿐이죠 근데 마치 궁합을 엄청나게 아까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죽는다 이런 얘기는 이건 정말 역술가라면 해설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알 수도 없는 건가요 네 저는 일단 궁합은 실향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기형적인 체계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낙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현대 사회로 올수록 사실 아무리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좋아하고 지금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워낙 또 우리가 수많은 막장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네 이게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지 불안하죠 네 바로 이 불안의 심리를 숙주로 해서 이런 궁합이라는 굉장히 기형적인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꼭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둘째간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를 죽을 확률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꼭 그런 집안에 가보면 꼭 뒷얘기가 이렇게 들립니다 꼭 누구 때문에 안 들어와야 될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아들 잡아먹었다는 둥 딸 일찍 데려갔다는 둥 이런 개같은 소리들이 이거 사람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주로 여자한테 그러죠 또 주로 여자한테 그러다 이거는 그 아니 그 죽은 그는 쥐가 쥐가 병에 걸리고 사고당해서 죽은 거지 그 여자가 뭔 죄가 있어요 여자가 독살했다면 몰라도 이거는 진짜 그 살아남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명약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탄생과 죽음은 건드리지 말자 요즘은 제왕절개가 워낙 많이 시험가 나기도 많고 하니까 요즘은 말 받아서 애 돋는다 최근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온 메일 중에는 굉장히 진보정당의 굉장히 시의원인데 곧 아이 아빠가 되는데 오늘 이번에 사연은 그렇게 좀 충분했어요 양쪽 부모님들이 너무 고태환 손자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사랑이 너무 커셔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의학적인 이유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인은 양쪽 부모가 갖고 온 날짜가 다 다른 거예요 어머 집안싸움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 독박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서로가 봐온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큰일 난다 라고 하고 어떻게 잡을 수 그래서 제발 저한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그런 쪽이 많은데 꼭 이날 낳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애는 적절하게 제일 좋은 날은 뭐냐면요 산모가 제일 컨디션이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본래 나 꺼내야 될 날짜보다 그 날짜가 며칠 뒤 였던 겁니다 사산했습니다 어머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날짜 잡으려고 하다가 날짜가 사람을 잡은 거죠 실제로 최근에 일어난 이런 무식한 짓들이 몇백 몇천만 을 보면서 좋은 날짜를 받아온다고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야 그래서 왜냐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제가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일단 탄생 과 죽음 우주를 구성하는 건 오행 인데 사람의 팔자 는 여덟 자 에요 어떻게 순절조합을 해도 가장 완벽한 균형을 갖춘 사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수제자들과 우리 최고로 좋은 날을 한번 잡아보자 인위조로 만들어봤어요 병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이게 하나 맞으면 저게 안 맞고 저걸 맞추면 저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이 맞지 않고 어떤 결국 모든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불균형할 수밖에 없구나 어쩌면 이것이 첫 번째로 명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우리는 비록 우주의 존재지만 결국 다 모두가 불완전하네요 그럼 불완전한 건데 그래서 이 날짜 저 날짜를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건 정답 없는 걸 가지고 우기는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면서까지 날짜를 받는다 에 승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것은 특히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면 의사 의사와 산모가 가장 화면한 날짜에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명례학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다음에 명례학 가지고 너 언제 죽는다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명례학은 탄생한 이후부터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인간에게만 유연학문이에요 죽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근데 그것도 궁합을 가지고 죽음을 얘기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협박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분은 굉장히 이 업계에 탠출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40대 죽을 수 있죠 내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도대체 십몇 년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요 찝찝하게 지금 30살이면 40대면 50살까지가 40대인데 20년을 그 공포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놈들은 이런 놈들은 진짜 정말 형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위계에 의한 안정적 삶을 박탈한 죄로 형법을 적용시켜야 돼 민사로는 안 돼 근데 참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계속 기대고 그러니까 돈 내고 가서 이런 소리를 듣고 오잖아 말이지 얼마든지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얼른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명약이 들어가서 맞아 그래서 제가 만인의 명약자를 주관위가 바로 이런 거다 속지 말자 왜냐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얘기해서 본인이 얻는 건 뭐예요 도대체 굉장히 이게 내가 말했잖아 돈을 내겠지 부족같은 거 이 사람에 대한 또 묘한 신뢰가 생기겠죠 생겨 강하게 얘기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 개발 나부랭이님께 좀 신경쓰지 마시라고 안심 좀 시켜주십시오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명랑에 본래 그런 거 없어요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월호 사태에 이런 거 어떻게 맞출 겁니까 그러니까 제발 죽음 탄생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정말 청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든 어떤 사물의 생성과 소멸은 그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건드리는 놈들은 청기누설에 해당한다 그것도 아니 청기누설도 아니지 청기도 모르면서 청기를 모욕한 죄 청기모욕의 청기모욕의 청기 청기 사칭에 제해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궁합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또 속궁합 극궁합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궁합을 보는 그 이론의 프레임을 보면 원진살이라는 신살의 하나를 가지고 보는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알고 보면 굉장히 누구나 일본이면 알 수 있는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런 걸로 이 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복잡하고 복합적인 존재인데 그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를 그런 간단한 원진살 하나로 본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지나가는 개가 웃음입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어떤 궁합이라기보다는 부부관계론이겠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으면 자 어차피 두 명은 부부가 되기 전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자신들의 속성과 명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게다가 남성 여성 성까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지붕 밑에서 한인 물적어 사는데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어떤 커플이든지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생기면 오히려 사실은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오늘 한쪽이 좀 오지랖아 너무 받아줘서 손으로 쌓여놓고 그게 문제인 거죠 중요한 것은 어차피 어떤 커플이든 문제는 발생한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명략하게 할 수 있는 조언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너희들이 부딪힌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는 네가 만약에 네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이거는 이를 존나를 키우게 된다 그럼 어떤 게 현명하겠느냐 그리고 어디를 커트라인으로 두겠는가 꼭 결혼을 했다고 해서 영혼 불멸이 살아야 된다는 법률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두 사람의 삶을 위해서 훨씬 더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결혼에 뭔 대단한 벼슬이라고 그것도 꼭 지고 있어야 됩니까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 최근에 그런 분이 있는데 작년까지 어떤 분이 있었냐면 굉장히 학벌도 좋고요 굉장히 커리어우먼이에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애가 있어 그런데 남편은 완전 내가 볼 때는 개새끼야 100% 이혼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엘리트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커리어에 이 이혼이라는 흠집이 남는 걸 사실상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를 꼭 자식한테 대 아버지가 없으면 그래도 애가 어떻게 되겠나 미친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인물도 너무 좋아 왜냐하면 커리어우먼이고 이러니까 돈도 잘 벌고 인물도 너무 예쁘고 뭐 몸매 관리도 확실하고 거기까지 보셨어요? 그럼요 그런데 표정은 썩었어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 핑계대지 마셔 네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거지 자식이 있고 네가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같은 이런 썩은 얼굴을 24시간 보여주면 참 그 아이가 좋은 기운 받겠다 믹강 작가님은 손짓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혼해서 애를 남편에서 뺏길 수도 있지 그런데 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소속하면 다 엄마 손 들어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주일에 한 번 보더라도 싱싱하고 건강한 밝은 엄마의 기운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루 종일 10주그램 표정으로 애한테 주면 그게 좋은 기운이 갈 것 같으냐 제발 애 핑계대지 마라 네 삶이 네가 해야 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비록 그 한쪽밖에 없는 부모라 하더라도 요즘 엄마 아버지 자격 검사는 너무 많아요 절 포함해서 아니 왜 엄마 자격 검사는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불구적인 아버지 엄마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한쪽이라도 당당하고 씩씩하고 밝고 건강한 기운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한테 중요한 거지 다 썩은 문드렸대로 문드려진 부모의 기운을 애한테 주는 거 동약입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히 엄마들이 중요합니다 엄마들은 아무래도 아빠들보다 훨씬 더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연대가 가장 더 이 수컷들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엄마들은 꼭 읽을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 자식을 먼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다고 하는 순간 그 자식에게는 결코 좋은 엄마가 될 확률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나를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 일단 그 정말 진정한 부모로서의 그 의무를 다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XX님은 결혼을 앞두시고 있는데 지금 궁합이 어떤지 묻기는 죄송하다고 하시면서도 명식을 첨부하셨어요 명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번 결혼 남자가 두 번 할 것 같다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허황된 얘기입니다 이 남자분의 부부군이 조금 불안정하고 굴곡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부부군이 불안정하다고 다 이혼하나 그렇게요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부의 반은 다 이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뭐 부부는 반대하고 그러시는데 또 보면은 이 두 분의 명식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의외로서 잘 어울리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참 만족감을 주는 거 잠자리의 만족감도 굉장히 아 그런 것도 보입니까 아까 속도가 없다고 하신 줄 알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그만큼 남자분이 좀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다 하셔야겠네요 그걸로만 해도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미련이 있지 않나 그 미련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남자분이 정제가 지지에 두 개가 깔려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제가 부인이니까 뭐 두 번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게다가 또 일지는 도하까지 깔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제가 이게 충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궁은 좀 허약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두 번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굉장히 과도한 해석일 수 있네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남자분이 이른바 관살 혼잡의 인성 혼잡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게 나오는데요 관성이 이제 조직운 직장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명예운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일단 직장을 안정적 그걸 다니는 운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인성도 또 인성도 그 정인과 편인이 나란히 동주하고 있어서 또 인성이 혼잡을 이루게 되면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너무 많다 그럴까 그러니까 시작은 하는데 결말이 잘 쉽게 쉽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마치 남들이 볼 때는 늘 쟤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늘 뭔가 혼자서만 꿈지락거리고 있나 준비만 하고 있나 그럼 여자 쪽 부모님이 보시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모 여자분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마뜩차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요 게다가 이런 명식들은 전통적인 관침에 명래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전통적인 관침에 역술가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아 그런 더군다나 여자분 쪽에서 사주를 보셨으면 요소를 갖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명략적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좀 정통적인 그런 관점이고 저는 오히려 이분이 여자분이요 남자분이 남자분이요 빨리 자신 지금 굉장히 좋은 대원의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30대 중반부터 33세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특히 이렇게 어떤 식음료 계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뭔가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혹은 마케팅이나 홍보 하여튼 뭔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내는 이런 쪽에서 뭔가 좀 확실하게 차를 잡으면 굉장히 자신의 어떤 포텐셜들을 충분히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원의 흐름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까지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돌아오고 그게 한 40년 정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룬 바가 없을 수 있으나 앞으로 굉장히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럴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배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호튼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부인이 될 자기 파트너에게나 혹은 그 가족들에게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앞의 기운으로 너무 앞의 기운들이 좀 이분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를 이렇게 큰 성과 없이 보냈을 경우에는 좀 수세적이 되기 쉽죠 사람이 아무래도 아직 뭐 이런 이런 것들도 없는 것들도 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남자분이시고 자신감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O님은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누군데를 들으면으로도 이 두 사람이 아예 또 같이 살고 있느냐는 말이 바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명쾌하게 딱 나오는 보기 쉬운 그런 사주였나 보네요 굉장히 안 좋은 기존의 관점에서 그런데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정말 불타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너무나 훌륭한 가정을 꾸리고 또 늘 두 분이 같이 다니세요 각자가 자기 일에 다 성공했고 그러면서도 꼭 이렇게 늘 이렇게 모든 자리에 같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그건 불륜이다 항상 그건 일관적이시네요 결혼을 10년 지난던 사람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건 불륜이다 가족끼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내가 막 놀리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거든요 O님 잘 들으세요 천생연불은요 어디서 있는 게 백마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백마를 사가지고 지남자를 그 위에 앉히는 겁니다 좋다 그럼 되잖아 인간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몇 년 뒤에 남자 들어온다 다 개소리예요 남자하고 버스는요 온마다 들어와요 누구를 백마미에 앉힐 것인가 그렇군요 그리고 결혼할 때가 그런 거 없습니다 결혼할 때 지금 하고 싶을 때 결혼할 때예요 물론 이혼도 하고 싶을 때 누구보다도 자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렇죠 흔히 이제 명략에서는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이 있거나 관성운이 들어올 때 이제 결혼할 때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 관성운은 20년 연속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대혼에서는 아니더라도 세혼해서 꼭 심진에 인연은 들어오게 돼 있고요 다음에 용이신 운일 때도 결혼 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매년이 결혼 운이야 매년 결혼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가 따로 있다 다 헛소리예요 또 저는 무리고 남친은 나무라서 뭐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명약 한 3일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욕술가가 있다면 이 사람 문 닫아야 돼 초보자군요 어묵 님이 남자를 보살피면서 살아야 된다 약간 그 남친한테 어찌 보면은 그 실제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약간 마마보이즈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내가 좋다는데 처음엔 다 좋아보이즈 처음엔 보살필 수도 있죠 남자가 여자만 보살펴야 되나? 저도 저를 보살피는 여자랑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괜찮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괜찮은지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혼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냥 동거했어요. 좋네요. 결론은 나왔네요, 그러면. 결혼하고 싶은데 하면 되는 거네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를 엄마 핑계 대고 사주 핑계를 대면 제가 볼 때는 글에 쓰이지 않지만 O님께서 뭔가 좀 회의적인 요소가 발생한 거예요. 제목부터가.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목부터 벌써 후회. O 같은 경우는 약간 귀가 얇아요. 그런 것도 사주에 나오는 거거든요. 좀 심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의견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그런 적으로 이 남자분한테서 뭔가 좀 불안한 요소를 최근에 발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관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까지 온 시간도 아까우니까 좀 더 확신이 들기 전에는 결혼할 필요가 없죠. 뭐 결혼하면 뭐 정부가 뭐 돈 대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손으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인데 그래서 뭔가 뭔가 좀 미심취긋하면 일단 굉장히 진지하게 관찰을 하세요. 그래서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에 솔직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잘못된 관계에 결정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 이런 거죠. 여기서 내가 관찰자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내가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와서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또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보이자고 쇼빈도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나 마나 그 결혼생활은 무조건 불행해요. 야, 왜 속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의 목소리 기기를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어디선가 삑살이가 났어요. 선생님 말씀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성찰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결혼하면 청첩장 보내주세요. 가실 건가요? 개발나보렁이님에 대한 대답은 제가 다 한 것 같고요. 그러면 결혼 후 부모님 두 분 다 와이프 좋아한대잖아. 그렇다고 특히 연상이지만 특히 또 본인은 끝까지 기죽어 살고 있는 건 아니라고 강전하시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시간이 13시에서 14시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1시 30분을 기준해서 5시냐 미시냐가 나뉠 수 있으니까 정확한 분을 모르신다면 5시와 미시를 다 넣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 넣어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포톡신 4869님이죠. 자녀의 운명은 부모의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죠. 뭐 한쪽이 없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결코. 더 씩씩할 수 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자녀의 사주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던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근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녀가 태어나면서 사실은 많은 문제가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어요. 뭐 가사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뭐 이런 등등의 문제도 있어요. 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경제 문제만 해도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근거가 있다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상태의 질문만으로는 오늘 질문들을 좀 풀면서 드는 생각이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질문 보내주실 때 선생님 되게 길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자세히 보내주셔야 된다고 그게 오늘 녹음하면서 확실히 오네요. 그러게요. 많은 것들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더 좋은 말씀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나중에 이제 막 경쟁 생겨서 이제 자서전을 올리는 정말 아니 이거 어떻게 다 읽어야 되지? 큰일 났네. 근데 피디가 굉장히 힘든 거죠. 큰일 났네. 근데 대력 그러면서 자기 인생 한번 이 기회에 짚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매일날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조르바인 독일님께서 코너를 제안해 주셨어요. 지금 뭐 제목이나 뭐 이런 거야 뭐 있었지만 아 코너를 제안해 준 건 책초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 코너의 제목은 뒷방에서 광장으로 네. 읽어보겠습니다. 강원 선생님의 원변이 워낙 출중하여 자칫하면 강원 선생님의 해석을 진리처럼 청취하는 식으로 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 지금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강원이니까요. 명리학이 학문이라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일 테죠. 맞나요? 맞습니다. 고수가 푼 사주도 하수가 또는 완전 초자가 푼 사주도 의미가 있겠죠. 네. 저는 강원 선생님 외에 강원 선생님의 5등반 제자의 해석도 듣고 싶고 또 10등반 제자의 해석도 듣고 싶습니다. 게시판에 질문으로 올려진 사주에 대해 명리를 공부하신 청취자들이 자신의 해석과 조언을 올린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내용이 더 풍부해질 것 같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명리학자도 초대하여 그분의 해석도 듣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충돌하고 넘나들고 부환되는 다이나믹한 코너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 카리스마 있는 상담자가 조언하고 청취자는 그저 듣는 상담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저는 강원의 좌파명리 팟캐스트가 그런 원오브댐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삶과 세계에 대해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힘 더 좋은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나를 관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프로그램 어렵겠지만 도전할 만하지 않나요? 글도 너무 잘 쓰셨어요. 작가 같아. 정말 독일에 사시는 분은 아니겠죠? 졸업 아닌 독일? 뭔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독일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단단하고 기성적이고 막 아 저는 뭐 진짜 정말 I would like to 독일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뭐 혼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정말 이 졸업하인 독일님도 뭔가 좀 공부 좀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원강대 동장 철학가에 가서 제가 한 달쯤 전에 석박사 가정 가서 제가 초청 강연도 하고 오셨습니다. 석박사들 앞에 가요? 명리학계에 전국 고수들이 다 모여 있는 데 가서 제가 참 완전히 그냥 재롱을 부렸죠. 와 그래서 또 그런 분들 저는 사실 이 바닥에 있는 분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네. 저는 오래전에 독학만 했으니까 네. 근데 또 거기서 만난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아 밖에서 되면 좀 이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이런 분들 이제 제가 프로니까 네. 자기 이름을 내걸고 성남 프로니까 또 프로의 어떤 판단 같은 이런 것들 네. 한번 들어보는 채널을 가지면 어떻게 했나 라는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네. 다양한 어떤 입장 다양한 의견 근데 일단 우리 일단 돈이 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하기는 친분이 없고 그러게요. 저희 제작비가 후원을 받긴 했는데 좀 힘들죠. 그렇죠. 나는 친분도 안 주잖아. 그게 리워드로 다 나가서 사실 현금화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거는 꼭 저는 어떻게든 제가 좀 더 이렇게 나와버리가 좀 넓어지면 네. 그런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신뢰하실 만한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그런 분들의 실제 제 임성에서는 엄청나게 강하신 분들이니까 네. 또 그런 고견들도 청취하고 또 저랑 약간의 뭐 의견 충돌 약간의 서바이벌인가요? 서바이벌이라기보다는 약간 스파링? 아 하하 direct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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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그전에 제 제자들이 있어요. 무동반 제자 뭐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은요. 이미 제가 보기에 이미 하시고 계신 것 같아. 댓글나 이런 걸로. 실제로 게시판에 자수정재님이시죠. 누군지 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미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좀 저희 카페가 클럽바시판에서는 좀 그렇고 저희 카페가 조금만 더 활성화되면 다음 카페가 활성화되면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본래 이제 이런 걸 하려고 카페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저도 그냥 그중에 한 사람으로 내 의견도 내고 그런 명식들을 놓고 이제 이미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떤 좀 어쩔 수 없는 저희 내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폐쇄를 하고 새로 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렇게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민감하게 또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르바인 독일님이 원하시는 게 제가 원하는 거고요. 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방송 그리고 또 카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최대한 이런 다이나믹한 일방적인 어떤 그런 방송이 아니라 서로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그런 콘텐츠를 담은 방송이나 카페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좋군요. 앞으로 방송이 나아갈 방향까지. 할 게 참 많네요. 오늘 이게 몇 회분으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4시간 넘게 지금 계속 녹음 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나이가 났습니다. 강원 선생님 도넛츠 다 먹었어요. 앞에 있는 거 하나 먹을래 했는데. 저 구경도 못했습니다. 있을 때 먹어. 꼭 다 먹고 난 뒤에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있을 때 내가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건 아니지만 다 먹으실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4시간 동안 거의 혼자서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잘 편집해서 잘 올려서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다시 지각하지 말고. 그러게요. 오늘도 1시간 늦으셨어요. 우리 충정로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녹음을 하겠네요. 이게 오늘 이제 벙커에서는 마지막 녹음이구나. 맞습니다. 다음 주에 충정로에서 뵙죠. 충정로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4시간 40분.